네, 영화 하이힐의 무대 행사 일정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이거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영화도 보시면서 영화를 만든 배우들과 스텝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다르네요. 경태씨, 무대 인사 스케줄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이힐 공식 SNS 홈페이지, 그리고 전국의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메가박스? 메가박스 등 극장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현장에 한번 와보고 싶으신 분들 오십시오. 저희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온몸에 오바로 구자국이 심란하게 있는데 상한 곳이 하나도 없어서 그쪽에서 600만불 사나이가 그런다구나. 너, 나 알지?